오늘 제목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과학자들은 뇌가 몸의 위험을 감지하면요 천분의 1초만에 경고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해주지만 이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두려움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시죠 폐쇄된 공간에 있을 때 느끼는 폐쇄 공포증 또 어떤 분은 높은 곳에 가면 느끼는 고소 공포증 극히 반응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첫 번째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래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여기 보면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죠 아담의 두려움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때도 두려움이 있고요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났을 때도 두려움이 있고요 심지어 무서운 병에 걸렸을 때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시작하면서 새벽 이슬과 그리고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은혜받고 결단하고 믿음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뭘까 함께 기도하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요하께서 앞서 행하시느니라 한번 옆에 분이 고백할까요? 요하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요하께서 앞서 행하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전진해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애국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요하 뿐만 아니라 신명기 31장 3절에는요 모세가 요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요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요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가지니라 여러분 광량 인생길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먼저 가라고 말씀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적군을 물리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길을 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말미 아마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바라면 다시 한 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한 번 등을 치면서 이야기할까요? 기죽지 마세요! 힘 좀 냅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배경이 되는 사사기 4장과 5장의 이야기입니다 20년간 죄악으로 눌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요하께 부러지절 때 요하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4장과 5장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일을 가기를 원하시고 세계성교 마무리에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와 왜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우리보다 앞서가서 그 일을 예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어깨 좀 펴고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하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요하께서 앞서 행하시는데 앞서 행하심으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까요? 저는 오늘 사사기서 5장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좋은 리더를 세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5장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한 것이 사사기서 5장의 내용입니다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설자들이 용설하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것을 세 번 얘기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용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라고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한 명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어떻게 앞장서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요즘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에 관한 책을 보지 않아도 인터넷 들어가셔서 리더십의 덕목 그러시면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카리스마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비전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어떤 분은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분은 팀워크를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분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은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리더인 여사사 드보라는 어떤 리더십을 가졌을까요? 왜 그 여인을 좋은 리더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사 에우시 죽고 난 뒤 이스라엘 자손이 요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난에 있는 하솔 왕의 통치를 하솔에서 통치하는 야빈 왕에게 20년 동안 통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때 요하께 부르질 때 요하께서 세워주신 리더가 드보라입니다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는 사사였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말며마 하나님의 주신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좋은 리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의 좋은 리더십의 첫 번째 특징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의지 자기 경험 자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좋은 리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납달리의 군대 장관인 바락을 세우고 그에게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내용이 4장 6절 하반절과 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납달리 자선과 스블론 자선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성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리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신약에 와서는 좋은 리더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습과 비교할 수 있는데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매일 새벽마다 금요일과 주일마다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면 이것이 바로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더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이 말씀 붙들고 사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지막 세대의 리더로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이 한 번 고백합시다 말씀 붙들고 사심으로 멋진 리더로 쓰임 받으십시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저는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리더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리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드보라가 말씀을 선포했지만 정작 전쟁에 나와 싸워야 될 군대 장관 바락은 확신이 없는 겁니다 당연하죠 현실에 코를 빠뜨리고 있으면 그가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의 십 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들릴 때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과 시간이 지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살 줄 믿습니다 오늘 바락은 자기 문제 가운데 그리고 2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만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밉니다 4장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로돼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담이 남자의 부끄러움을 첫 번째 했다면 두 번째 남자의 부끄러움이 바락에서 나왔습니다 군대 장관 바락이 아멘 하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좋은 리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혼자 보내지 않고 함께 갑니다 4장 10절 볼까요? 바락이 스블론과 납달리를 개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사 드보로가 함께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창피하지만 그래도 바락이 억지로라도 순종해서 갑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바락이 스블론과 납달리를 개데스로 부르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르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코를 빠뜨리고 자신감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담대하게 선포했을까요? 그것이 부르니의 뜻일까요? 그런데 원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애초롭게 눈물겹게 부른다 이것이 부르니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담대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제발 좀 도와주세요 Please! Please! 하면서 쉽게 말하면 가가호고 방문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그 말이죠 이해가 가요 20년 동안 눌려 살았거든요 군대? 백성? 자신감? 무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대적이 강력한 무기인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국군대가 말 병거를 몇 대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 최고의 군대가 600대입니다 지금 여기 900대니까 철병거니까 얼마나 강력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더 많아졌습니까? 기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바락은 순정했습니다 애초롭게 눈물짓게 부르짖고 찾아가고 Please!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명을 끌어모아서 다볼산으로 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인 드보라는 바락에게 다시 한번 확신의 말씀을 줍니다 4장 14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요하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요하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라고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넘겨주시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 우리 스텔라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납니까? 일어나라! 라고 했던 큼! 달리다 큼! 여기 일어나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가운데서 포기한 것 가운데서 불가능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상황에서 일어나십시오 안 되는 상황에서 일어납시오 포기한 상황에서 일어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리다 큼! 하시는 것처럼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을 굳게 하고 힘을 내서 전투하자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졌을 때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바락은 말씀에 순종하고 이때 바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선포하십니다 그룹의 리더들인 우리 그룹장님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순종할 때도 있지만 얻을 때는 너무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룹장 모임을 다시 소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도전하시고 일어나라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한 분 한 분에게 힘주시고 또 의지주시고 일어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기쁨으로 나갈 때 목자들로 함께하게 되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지속돼 나온 점이 있습니다 2023년도 각 그룹과 가정교회 이런 좋은 리더들이 세워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됐을 때 순종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전전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요아께서 앞서 행하신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시작되신 줄 아시죠? 벌써 출발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2022년도, 2021년도에 묶여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늦었지만 어떻게 도전하고 일어나면 말이라마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요아께서 앞서 행하신 것을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지체들이 즐거이 헌신합니다 여러분 5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앞서갔고 그 다음에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라는 거죠 5장 9절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삼아하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다는 거죠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는 어떨까요? 5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베냐민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마길이라고 되었는데 여기는 문하세의 독자입니다 문하세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스블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15절에 가보시면 이싸갈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18절에 멋진 말씀이 나옵니다 스블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드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블론과 납달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Who despise their lives even to death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경멸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경멸하면서까지 내 생명을 가장 가치없는 것 같이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스블론과 납달리 사람들이라는 거죠 헌신에서 일해가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스블론과 납달리는 자기의 생명을 가장 가치없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갔다는 거죠 우리 함께하는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등전 15장 15절과 26절에 보시면 25절과 2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고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저들은 저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었다는 것 보금자라는 그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었다는 것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많은 복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한 분 한 분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귀한 믿음의 주역들인지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눈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귀한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지고 또 더 귀하게 열방까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반면에 15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는요 뺏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르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른 소리를 들으면 어찌면요 르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길라슨 요단 저펜의 과거늘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면요 아셀은 해변에 안고 자기 시내가에 가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15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르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마치 이렇게 들으니까 아 르벤이 가려고 큰 결정을 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어색에 보면 뭐라고 되었냐면 They were thought of heart 어떻게? 마음에 They were great thought of heart 마음에 큰 생각을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생각이 많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안 돼요 못해요 이유를 찾습니다 16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양의 물이 가운데 앉아서 목자에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면요 르벤 시내가에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뭐냐면 이 르벤은요 시내가 많았던 요단 동편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내가 많은 르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15절에도 그렇고 16절에도 그렇고 어떻게 하냐면 마음의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개혁 개정에는 큰 결심을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큰 결심을 하고 결단해서 나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많은 마음의 생각과 토론이 있은 후에 나가지 않았는데 왜 안 나갔냐면 뭐라고 되었냐면 그들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에 피리 부른 소리를 들었다 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생각에 너무 바빴다 뿐만 아니라 나라는 전쟁을 치뤄야 되는데 나 몰라라 했다 나 몰라라 했다 왜요? 그들은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문제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길레앗은 요단 동편 땅입니다 그러니까 문하세 반지파와 가치파도 단지파도 단지파를 뭐라고 되었냐면 배에 머무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배를 타고 옆밥까지 가서 뭐요? 해상 무역을 했다 돈을 버는데 바빴다라는 거죠 아셀은요 해변에 앉으며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기 형편에 거주했다라는 자기 생업에 바빴다라는 결국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일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 내 성공 내 명예 내 것에 바빠서 나 몰라라 했다 그 말이죠 절제절명의 순간에 내일에 바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일 목사님 늘 기도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죄를 감당해 합시고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죄를 감당해 해달라고 축복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혹 우리의 마음이 조금 거기 가 있었다면 우리의 몸만 교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이곳에서 예배함으로 죽게 향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에미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에미아 3장에서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성벽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면서 그 성벽을 쌓아가므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그 작품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뱃뱃하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었지만 판단하거나 정지하거나 시비 걸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줄임만 바라보고 달려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낸 줄 믿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네이미아 3장 14자로 한번 가볼까요 분문은 베데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소하여 문을 세우며 문장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췄고 라고 됐습니다 분문은 뭘 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는 곳입니다 각종 악취와 진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멋있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성가제를 하게 되는데 성가제 우승하신 틈들은 한 해 동안 화장실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올해도 꼭 1등 하셔서 냄새나고 더럽고 죄송한데 질질 흘리는 그곳에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바로 이 사람들이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그 일을 감나겠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한 그룹 있습니다 지난주일날 베이비 샤워를 했습니다 그냥 거기는 계속 애가 나옵니다 근데 새가족이세요 2주 후면 출산이니까 다음 주면 출산하게 되겠죠 아이의 태명이 밤톨입니다 그룹장님이 계획하셔서 새가족을 위해 베이비 샤워를 준비하는데 새가족이니까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보십시오 얼마나 예쁘게 데코하고 선물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어떻습니까 새가족이세요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게임 가운데 이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산모의 배가 이만한데 저기 지금 보시면 산모의 배 사이즈를 롤 페이프를 가지고 정하는 겁니다 제가 1등 했거든요 제가 마쳤거든요 이야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희 거의 제 배 사이즈였습니다 두 번째 거는 뭐냐면 플레이 도도를 줍니다 지금 보십니까 이걸 줘가지고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아이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만들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렇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아이를 안고 있는 우리 형제님도 그날 금바지를 받은 우리 부모님입니다 계속 애가 태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질문에 어떤 질문을 썼냐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나는 밤토리가 태어나면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아빠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예배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는 밤토리가 태어나면 뭐뭐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어떤 분은 기도를 해주겠다 어떤 분은 선물을 해주겠다 어떤 분은 허그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성경구절을 주면서 축복하고 기도하므로 말하면 아마 세 가족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층에서 우리 식사했는데 2시에 하기로 됐는데 언제 가나 저 사람들 언제 준비하나 그랬는데 정말 일사불란하게 갔더니 촥 준비해놓고 세 가족을 환영하는데 한 팀 되어 믿음의 작품을 만드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된지 모릅니다 세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함께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 근데 어디 우리 그룹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곳곳에서 그런 사역을 우리 함께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즐거이 함께 헌신함으로 말며마 그때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며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은요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납달리 자손과 스블런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신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신론이라 그러니까 이가 앞에 두 개라고 두 개의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이신론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알아서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자가 뭐냐면 이치할 때 이자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모든 이치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라지 역사입니다 만약에 자연적으로 이치적으로 간다면 오늘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운행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게 믿어지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되겠지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지 운이 좋아서 이렇다면 기도하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보면 18장에 너희가 기도하면서 뭐 하지 말라고요? 낙마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는 분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분이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예수 믿으면서 우리 함께 해 오셨는데 기도가 멀어진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함에도 가슴이 먹먹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신 분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기도의 줄을 붙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운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는 거죠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내가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끌고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4장 14절입니다 요하께서 어떻게 해요?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묶였던 모든 그리고 여러분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입니까? 5장 13절 가볼까요?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요하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어떻게요? 강림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 15절 한번 더 볼까요? 요하께서 바라기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과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과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라고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요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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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하께서 하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개입하신 것일까요? 오늘 어떻게 이 900대나 되는 최고의 철병거 20년 동안 눌렸던 그리고 우리를 침범했던 그들에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했을까요? 바라기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 만명을 데리고 다벌산으로 직비렸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소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솔루왕 야빈에게 들리게 되었겠죠 그때 그들은 우섭게 생각했을 겁니다 20년 동안 힘도 못 쓰던 놈들이 그저 코웃음을 쳤겠죠 그리고 시스라를 군대장과 시스라를 보내면서 철병고 900대를 보내면서 초전박사를 내고 오라고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시스라는 충성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벌산 및 기손강에 단숨에 달려와서 강이지만 그것은 바로 왓이기 때문에 평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연기를 날리고 우리말로 먼지를 일으키면서 당당하게 어떻게 자태를 보이면서 왔겠죠 그때 요하께서 어떻게 행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5장 4절입니다 요하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애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세어서 구름이 물을 내린 나이다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세일 애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와서 하던 광야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오시고 하나님이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 나온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기 위해서 그에 앞서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진행하셨다 말하면 그분이 바로 행진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요 다윗은 10편 68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뒤에서 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앞장서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두 번 하는 5장 4절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 현재 도심을 이야기합니다 5장 4절 하반절입니다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린다이다 건기에 기성강이 와디가 와디가 되어서 와디가 되어서 딱딱한 평지가 되어 있는 그곳에 900대의 병가가 먼지를 날리고 온 그때에 하나님은 내리고 내린다이다 그뿐입니까? 5장 5절 가보십시오 산들이 요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요 앞에서 진동하도다 진동하고 진동했다 뭐죠? 산들이 요 앞에서 흘러내렸고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요 앞에서 물처럼 다 흘러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평지에 와디에 그곳에 물이 부음으로 말면 하늘에서 하늘물을 여서서 비를 내림으로 말면 그 평지에 물이 되게 되니까 어떻게요? 철병가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성강은 그 물이를 표류시켰으니 라고 됐습니다 이게 표류시켰다는 말이 뭐냐면 Swet them away 다 쓸어버렸다는 거죠 그 당당하고 고슴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물음으로 말면 아마 다 쓸어 없어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 펴고 사십시다 가슴 좀 펴고 사십시다 하나님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슴세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아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아도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내 영혼아 이스라엘아 힘차게 전전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 뒤에서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당당하게 나가셨던 것을 봅니다 누가 보면 19장 28절 우리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러분 제롬 말미암아 마귀의 손에서 오랫동안 고통하고 신어받은 우리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는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즐거이 헌신하셔서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길 천국 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는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을 즐거이 헌신하므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는 울부짖으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므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아니 그분이 긴이 되어주신 분은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제 멋진 리더 귀한 교회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즐거이 헌신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함께 달려가셔서 2023년도 멋진 열매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진 열매